괜찮아? 야 밖에 어때? 똑같아? 막 다 그래? 얘네 문 못 열고 막은 거 같다니까? 해주실 수 있어요? 뭐 씨발? 너 지금 씨발이라 그래 잡지 않아? 알았다고 그 쌤은 쌤은요? 안물 쌤이요? 일단 잡고 야 지금 신고가 급하네 이게 급하지? 뭐? 야 너 때문에 우리 다 죽을 뻔 했다고 그럼 지가 잡고 있지 그랬어 그러면 정수야 정수야 미쳤다 야 아니 정수야 어디 갔지? 야 정수야 어? 야 괜찮네? 야 빨리 방해 어? 뭐? 딱 한 뼈만 열어 호스 들어올 만큼 야쿠제도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지 않냐 이거? 기다리다 다 죽을 줄 몰라 이게 더 빨리 죽을걸? 괜히 그러... 아 모르겠다 씨 노는 거 말고 최선을 다 해본 게 없어가지고 야 반장 문 좀 가 어떻게 만들어? 그냥 발 들어 갈 정도로만... 이거 맞냐 이거? Charger 아니 크루셈디 타워 아 얘는 가있지 나 누가 봐도 안 돼. 아이 가요 가요 해봐 할래? 빨리 가라고. 아니 아니 나 못해. 조심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 씨 몰랐네. 야 2층에 세리따. 다 다른 애들은 같이 있었어? 지금 다 과학집. 아!